인천 부평의 서울 7호선과 인천 1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입지좋은 곳에 있는 상가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너에 위치하였고 22m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서 가시성이 좋은 매물이구요 코너와 대로변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상가건물 주변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91.8%로 상권입지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구요 거주인구는 39,000명 월유동인구는 31,025명입니다 주요시설은 공공기관 5개 금융기관 10개 의료기관 52개 학교 10개가 있구요 집객시설은 유통시설 43개 문화시설 1개 숙박시설 1개가 있습니다 교통시설은 32개가 있으면서 가까운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있구요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이며 땅모양은 네모 반듯합니다 대지평수는 100평 미만 건축면적 60평 미만 검평 300평 미만입니다 중공은 34년차 건물인데요 실제 건물을 제가 보면은 오래된 건물이라고 전혀 느낄 수가 없을 만큼 관리가 잘 된 상태입니다 유방건축물 내용은 당연히 없구요 건물 내 상가는 12개가 있습니다 건물 매매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매가는 현재 21억 5천만원 이구요 대출 가능 예산 금액은 8억원인데 증감이 있구요 실투자 금액은 12억 7백만원인데 증감이 있습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 및 소득 또는 1금융권 2금융권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어서 더 나올 수 있으니 편하게 전화 문의 주시구요 보증금은 현재 1억 4천 3백만원이 있구요 현재 월세는 733만원이면서 부가세와 관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일이 1개 5시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임차가 맞추어지면 보증금 1억 5천 3백만원 월세 793만원으로 수익률이 5.7%로 올라갑니다 현재 연차임은 8천 7백 96만원입니다 대출 받을 경우의 연수익은 6천 156만원이구요 대출 받을 경우의 수익률은 5.1% 대출 받지 않을 경우의 수익률은 4.4%입니다 임대차 내역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구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